안녕하세요. 그림튜브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그리지만 예쁘게 장식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바탕색을 칠해줍니다. 저는 검정색을 사용했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발레리나의 모습은 미리 종이에 그려서 오려두었습니다. 가장자리의 선을 깨끗하게 정리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붓과 나이프, 면봉을 사용해서 적당한 위치에 그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